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선발투수 김진욱의 호투와 윤동희의 연타석 홈런 등에 힘입어 키움 히어로즈의 전날 패배를 서륙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과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윤동희가 2회와 5회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고 선발 김진욱이 6과 3분의 1이닝 8개 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는 등 투타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9대2로 이겼습니다. 7위 한화의 한 경기 반 차이로 8위를 유지한 롯데는 오는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나규난을 선발투수로 내세워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.